보급 폭점! 보급 폭점! 아 저 안 먹어서 갑니다. 야 형 진짜 아무것도 없다. 네 형. 헌버가지 잘라본다. 네 형. 보급 먹고 가죠. 안 내리고 딱 이렇게 대기. 야채형이 몇 번이죠? 아 3번입니다. 자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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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부호 시키지? 왜 왜 어디갔어 어디갔어. 이거 누구야? 야채형 돌아가신다 보급. 누가 여기 먹었어요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뭐라고 형 형이 해냈는지 모르겠다. 먹으면 홍보를 잘라버린다고 그랬는데? 어우 어떡해 나. 아니야. 내가 잘못했지. 너무 일찍 내렸죠. 어 저 나중에. 가자 가자 얘들아.